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둘, 셋, 전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한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방대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등이 리드북 벌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쇄골미인 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얘들아, 거기 들어가세요 오마이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만난 사람도 있고, 순간에 못 만난 사람도 있는데 데뷔한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이제 4년차 아 그래요? 네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아, 감사합니다 군통령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60만 대군에다가 예비군까지 앞에서 몇백만 명의 병사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와, 정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로 앞 ΌTeam 팬이 있어요? 아 아니에요? 남자 팬이 더 많아요, 여자 팬이 더 많아요? 저희는 거의 반만인 것 같아요 네, 반만인 것 같아요 너무 진든합니다 rod-오 마이걸 남자 팬 wow τη 남잡해! 어머니! 어머니도 소리 쳤 수 있어! 다시 한 번 남잡해! 얘는 안 되겠다. 힘들어지게 힘들어. 어떡해. 아 정말. 오마이걸. 누가 제일 언니예요? 제가 맞았네요. 아 그래요? 막내는? 저. 그럼 몇 년생인데요? 저는 99년생이에요. 그래요? 99년생? 네. 어머 웬일이야. 18살이네요. 아. 저. 20살이에요. 만으로는 19살이에요. 생일 지났어요? 생일 지났어요. 아 19살 만으로. 어머. 그러시구나. 그럼 언니는 몇? 저는 94년생이에요. 어머. 그게 다 똑같아. 국장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말해. 그렇습니다. 여보. 그래요. 요즘 여기 무대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평택에 처음 오시나요? 아니요. 처음 오시나요? 평택을 타준 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번에 도심 속에서 만나뵈니까 네. 더 다들 에너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경기도가 고향이신 분이 계세요? 제가 고향입니다. 혜진 씨요? 네. 경기도 우왕시. 우왕에서. 네. 뭐 우왕이나 여기나. 네네. 가깝죠. 네. 그래요. 저기. 요새 가을이라. 네. 어. 굉장히 바쁘고 그럴텐데. 저희 오늘 평택에. 이 송탄 출장소 앞에. 이 관광특구가 이렇게 쫙 끼어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좀 시간이 뭐 좀 많으면 다 바쁘셔서 그렇지. 저 끝까지 지금. 아 진짜. 지금 수백 개. 지금 이 천막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저 끝까지. 네. 한번 둘러보시면 참 좋을텐데. 아 그쵸. 아쉬워요. 너무. 아니 살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풍선이 되게 예뻐보이네요. 어. 풍선? 네. LED 풍선 요새 유행하는 거. 아. 저거 숙소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풍선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갖고 나와서 주든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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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숙소에 있어요. 제 거. 돌려 쓸게요.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요 앞에 거는. 저희봉입니다. 저희 우엄봉. 우엄봉입니다. 우엄봉? 네. 비어마이봉이라고. 근데 이제 오마이걸은 이 우엄봉이 없고 팬들만 있는 거예요? 저희 우엄봉. 저희 우엄봉.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누가 대표로 나와서 이 보물 딱 선사하면 좋을텐데. 아유아유아유.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네네. 소중한 거니까. 저기 어. 오마이걸. 앞으로 저기. 환영활동. 왕성환활동 부탁드리고. 또 우리 멤버들이 다 치면 안 돼요? 네. 그럼요. 저기 뭐야. 이 빠탕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완전 무대가 여기가 좀 미끄러워요. 네. 맞아요. 좋지 마시고. 네네. 역시 군통령답게. 군, 군화를 다 이제 신고 나오셨네요. 네네. 좀 워커 신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요. 오마이걸의 무대 계속 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드릴까요? 네. 다음 곡은요. 비밀정원이라는 거 준비했습니다. 네. 예.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마이걸. 옳wyn 싹. 고마您. 요Chief structure. mm. 감사합니다.